개혁신당이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진버니 여사를 연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가족의 황제출장 방지법과 기업 총수들의 떡볶이 방지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윤 대통령 부부의 논란을 고리로 여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개혁신당은 18일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현지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보도의 논란이 되면서 이를 비판하고자 내세운 공약으로 분석됩니다. 지난해 대기업 총수들을 이끌고 부산에서 떡볶이를 시식한 논란과 관련해 총수들이 떡볶이를 거부할 수 있는 떡볶이 방지특별법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. 개혁신당은 기업인이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개혁신당은 또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고연령층 지하철 무인승차 폐지도 억급하며 청선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표지 있습니다.